안녕하십니까. 고정동 축제역 1.3로 상현이동을 지원하는 국민의힘 반성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현이동 광교 숙성마을 인근의 유휴지를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장에 섰습니다. 광교 숙성마을은 광교 개발 사업지군의 반복주택과 강남점의 카페, 공방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자동심이 깊은 곳으로 내년 숙성마을 발전협의회와 상현회가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순문화축제와 월, 유해, 풀리마켓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행사로 지역중고등학교의 협업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수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숙성마을만의 매력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풀리마켓은 그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대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부지가 내각견에 따라 더 이상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지역의 중요한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현 2동 숙성마을 인근의 1,171원 지휘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용지로 2016년부터 주민쉽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유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보러는 이 유유지를 풀리마켓과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유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상현 2동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사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희망을 감안한 것입니다. 특히 월 2일 진행되고 있는 풀리마켓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증명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유유지를 활용하여 풀리마켓 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사인들은 매출 증대와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은 단순한 상관의 장을 넘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이는 상영이로운 숙성마을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유의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유민시는 이미 수자원공사와 함께 신발동 이론 국공유지의 주차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충북 단양산봉정원, 미량댁 생태판방문 조선 등 여러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 유의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또한 이 협력을 통해 지역주인들에게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보도드립니다. 예산 투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플리마켓 및 공연장 설비, 주차장 공간 마련, 편의시설 설치, 안전관리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 공간의 전제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간 조성이 상현 이동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함께 공무원들께서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